어머님이 근심을 참 많이 해서 키웠을 거야.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부터 내가 남들하고 틀리게 몸이 건강하지를 못했거든. 그 소리 못 들었나요?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기들이 어렸을 때 아기들은 그러잖아요. 7살, 8살, 9살, 10살은 공부하기보다 뛰어놀기 바쁘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뛰어놀기보다는 내 집에 좀 있지 않았나 싶어요. 또 성격이 좀 소심한 성격이에요. 소심한 성격이라서 누가 올리는 것도 못해요. 어렸을 때부터 혼자 놀기를 좋아한다고 해야 되지. 그래서 어떻게 말하자면 어렸을 때부터 몸도 따라주지도 않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애로움증을 갖고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에 우리 같이 안 모신 사람은 어디 있겠어. 다 주력 따라 다 모셨던 주력이 있으니까 본인 집도 우리 같은 주력이 뚜렷하단 말이지. 그래서 본인 사주가 약간 우리랑 비슷한 거 몰라요. 제가요? 네. 잘 모르겠어요. 원래 스님 사주예요. 사주 자체가. 그래서 나는 늘 혼자였을 거예요. 늘.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과 어울리는 행동을 그닥 하지는 못했을 거란 말을 하는 거야. 그런 거 같아요. 또 어울리는 것도 낯설고. 근데 또 참 열심히 사는 분은 맞아요. 내가 뭐 그 직업이 맞든 안 맞든 내가 주어진 일은 최선을 다하자. 그렇게 사실 분은 맞아요. 근데 참 어쩌면 그리 여자복이 없을까. 눈을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여자복이 없어요. 한번 물어봐요. 내 마음속에서 못 잊은 여자가 누구예요? 오래된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가물가물 하는데도 못 잊어요. 그럼 못 잊은 게 아니지 그러면 잊은 거지. 그렇죠. 잊은 거지 왜 그 말을 하냐면. 그 여자가. 생각이 나는데 본인 여자가 오면은 6개월도 못 버텅겨. 많이 버텅겨야 3년일 거야. 3, 4년. 응?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여자복이 그만큼 없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자 다루는 법을 몰라요. 너무 착해서 그냥 너무 착하다가 인생 살다 보니 여자들을 요즘에 여자들은 착한 거 먹고 살지 않아요. 유모로서 플러스 돈도 경제적인 게 플러스 놀러도 가야 되고 그럼 플러스 다 갖춰져야지 여자들이 좋아해. 근데 여기에서 본인이 갇혀진 거 착한 거 하나밖에 없어. 왜냐면 돈도 여자한테 만나서 여자들한테 그렇게 그렇게 돈을 푸는 성격도 못해 성격도 그냥 왜 난 다음에 어떻게 살지 그리고 여기 가슴속에 불안증이 왜 이렇게 심해요. 예전에 경제적인 손해를 많이 봐서요. 그렇다면 이렇게 불안증이 심해요. 그랬던 거 같아요. 이 불안증 좀 내려놔요 나 점점 보게. 이렇게 불안해서도 좀 어떻게 보라고. 여자한테 사기도 당하고. 여자의 복이 없다고. 사기를 그냥 말 잘했다. 여자한테 약간 루머러스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그런다 했잖아. 당신 보는 여자는 돈 아니면 아닐걸. 그냥 저 사람을 내가 착하니까 저 사람한테 한번 사기 보자. 아니야. 그리고 또 여자한테 빠져들어 버리면 그냥 본인이 혼자 빠져들어 버리는 거야. 그리고 또 성격이 참 조용장하고 그러잖아요. 고집은 엄청 센 신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 좋아도 순련한 자는 별로 안 좋아해요.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이 저 여자는 아니니까 사귀지 마. 하는데도 불구하고 꼭 그 여자를 선택한다는 뜻이지. 내가. 그렇기 때문에 끼를 많은 여자만 좋아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뭐 예를 들어서 나 뭐 300만 원이 필요해 또 줬어. 나 3천만 원이 필요해 또 줬어. 돈 갖고 자꾸 사람을 갖다가 잡고 있는 것 같아. 왜 안 주면 떠날까 봐. 굳이 왜 이 말을 하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그게 돈 안 줘도 안 갈려자는 안 가요. 돈 줘도 갈려자는 가요. 돈 줘도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하니까 돈 줘야 되겠다. 잡아놓기 위해서 돈 줘야 되겠다.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뜯겨서 불안한 게 아니에요. 내 사람들한테 뒤동수를 너무 많이 맞다 보니까 가슴이 너무 불안해요. 항상 뭐 우리가 이런 말했지 우울증 우울증 플러스 불안 플러스 다 같이 겹는 거 같아. 그렇죠 여기 미쳐버릴 거 같아 여기가 막 아 나 밖에서 막 여기 뚫고 나가고 싶어. 어 그리고 성격이 다 답답해. 성격 자체가. 그래서 아직은 여자 운이 없어요. 만약에 여자 운이 있다면 내 61. 61가 안 됐다면 여자 운이 있고요. 그전에는 다 스쳐 지나가는 이면이고. 아파트 한 채 있나요. 빚이죠. 그러니까 아파트 한 채 있나요 빚이든 어쨌든 있나요 지금 그러셔요 할아버지께서 네 아파트가 빚이 됐던 네 돈이 됐던 남기 날아가기 싫으면. 그전에는 여자 없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거라도 지키려면 알아듣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는 여자하고 이제 만난다면 그냥 오손도손 밥 쌈에다가 밥 하나 먹으면서 그냥 오손도 재미롭게 살고 싶은데 당신을 만난 여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야. 알아듣겠어요 그러니 여자 복은 눈으로 눈으로 씻고 봐도 없습니다. 육십 지나서 있어요. 육십 지나서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연애를 연애를 하고 싶은 상대도 내 상처예요 이렇게 불안해가지고 맞지 어이 가슴이 심장이 이 속이 쭉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더더더더더더더더떫 떨려가지고 여기서 토할 것 같아요. 불안감에. 불안증부터 곤치세요.